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스크래치 알고리즘의 저자 문혜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선형 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는 것은 뭔가 찾는 건데 찾는 방법 중에서 선형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 상자를 이용해서 선형 검색을 해볼 거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선형 검색을 할 거고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고 스크래치에서 선형 검색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이란 무엇일까 검색은요 기업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집합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상자 속에 고민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 상자 속에 고민형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고민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요. 만약에 박스가 10개가 있다. 그 중에 고민형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찾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알고리즘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데이터 목록을 검색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는 방법 이게 검색 알고리즘인데 대표적으로 선형 검색과 이진 검색이 있습니다. 자 선형 검색은 우리가 순차 검색이다 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만개가 있다. 그래도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씩 상자를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열어본다. 순차적으로 비교한다. 이 선형 검색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있어도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상자를 다 열어볼 거니까.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또 검색할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선형 검색 굉장히 힘들어요. 데이터가 10만 개의 상자가 있다. 그 중에서 고민형 찾아라. 그럼 10만 개를 운이 좋으면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민형이 든 박스를 찾아라. 그럼 데이터 5개니까 최대 5개의 박스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심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찾는 방법 우리가 살펴볼까요? 상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고민형은 어떤 박스에 있을까라고 알아보는 거죠. 1번 상자 열어보고 2번 상자 열어보고 3번 상자, 4번 상자, 5번 상자를 열어봐요. 물론 1번 상자를 열었을 때 고민형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어때요? 5번 상자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5개인 경우 최대 5번을 비교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다. 이 100만 개의 상자를 주고 여러분한테 고민형 찾아라. 그러면 최대 100만 번을 비교해야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상자 한번 살펴볼까요? 상자 5개 중 딱 하나의 고민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자에 고민형이 들어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1번 상자 열어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 3자가 상자를 열어보면서 고민형을 찾는 거죠. 몇 번만에 찾을까? 그걸 알아보자. 라는 거죠. 1번 상자 열어봅니다. 고민형 있나요? 없어요. 2번 상자 열어봅니다. 여기도 고민형이 없군요. 3번 상자를 열어봤더니 인형이 있어요. 반갑죠. 그래서 몇 번 비교했어요? 3번 비교했어요. 3번 비교해서 인형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처럼 처음부터 차례대로 상자를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선형 검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1번 상자를 열어봐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운이 좋지 않으면 마지막 상자에서 인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고민형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리스트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30, 20, 10, 50, 40 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10이 어딨나요? 라고 찾아봐라고 했어요. 몇 번만의 10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을 곰돌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여러분이 쉽게 상상이 되죠. 앞에서 공부를 한 학생은 3번이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겠죠. 먼저 1번 값과 10을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비교합니다. 다르죠? 자, 다음 상자 이동합니다. 2번 값과 10을 비교합니다. 다르죠? 다음 상자로 이동합니다. 자, 세 번째 상자를 열어봤더니 10이 있군요. 찾았습니다. 검색이 종료가 됩니다. 라는 거죠. 자, 데이터가 5개 있을 때 최대 5번 비교를 하고 데이터가 N개가 있다. 그러면 최대 몇 번 비교합니까? 바로 N번 비교한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한 선형 검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한 선형 검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